자 여러분 이런 화면으로 시작할 줄은 몰랐지만 갑자기 지하철에 제가 타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게임은 8번 승강장이라는 8번 출구 후속작인 게임이고요 방식은 동일한데 난이도는 좀 더 높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집중해서 잘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공포게임 맞습니다 8번 출구도 제외했기 때문에 공포게임이 맞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의자에 앉아있고 지금 일본 지하철 자 똑같은 거겠죠 그때 설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설명이 없나? 시작할 때 설명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냥 출발 글씨 같은 것도 다 봐야 되겠어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일본어도 다 일일이 챙기고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저씨 오랜만이에요 오머리 아저씨 자 일단은 그냥 가볼게요 오우씨 달리기 뭐야 일단은 그냥 지나가 봅니다 오우 깼어 오우 깜짝이야 자 집중해서 볼게요 뒤로는 돌아가지를 못하는군요 자 글씨가 바뀌지는 않을 거고 그렇게까지는 안 해놓았을 것 같고 그림이랑 역이랑 이런 걸 전구 화면에 비치는 거 아저씨 핸드폰 들고 있고 아기가 로봇 청소기야? 뭐야 이거 고양이 강아지 두 마리 고양이 두 마리 TRPG 뭐야 이쁘게 생겼어 어 쿠키요미다 쿠키요미 쿠키요미를 여기다가 게임들도 홍보 겸 넣어둔 건가? 요코스카 요코스카? 이거 뭐 핸드폰 보고 있고 어 이거 그거다 이거 그거 비슷한 거 아니야? 버추얼 그런 느낌 그때 그 공포게임 했던 그런 느낌이지만 인터넷 관련 광고겠죠 덤보 문어 인형 면도 아닌가 폼클렌징인가? 디노맨 오뎅 어묵 눈깔 일단 역 이름도 잘 외워두시고 레이젠인가 뭐야 이거 말 타고 있는 거 동물원인가? 이거 무슨 소화기에다가 사람 아저씨는 핸드폰 보고 있는 거 똑같고 이거 뒤통수도 잘 봐야 되는 게 뒤에 그림이 다를 수도 있어 한번 다시 거꾸로 보고 소화기에다가 오케이 오우씨 뛰어가는 건 좀 어지럽다 시작부터? 아저씨 아저씨 얼굴이 이상하게 보이는데요 아저씨 얼굴이 이상해요 아저씨 얼굴이 이상했어요 어 놀래라 어 아저씨 머리 위에 이런게 있었어? 아저씨만 보다보니까 몰랐네 참 철조망 막 이런것도 봐야될거같애 잠깐만 위에 이런거 있는거 다 기억하고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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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시 처음부터에요 이거는 뭐 틀린거 없겠지 일단 처음부터 틀린거 있을린 없고 어우 깜짝놀래라 에? 뭐야 다시 다시 원상복귀인데 뭐지? 뭐 뭐야 뭐가 달랐던건데 뭔데 문에 뭐가 써져있었어요? 아 그래요? 이런 광고판 광고판 그대로 그대로 맞겠지 일단 지나갈게요 에? 뭐야 뭔데 뭐가 틀려 다시 L0야 이거 껐다가 다시 켜야될까? 뭘까요? 천천히 가볼게요 손잡이 이런것도 봐야될거 같고 다시 한번 거꾸로 다시 한번 거꾸로 이게 관찰력이 굉장히 높아야되서 일단 다시 지나가봐 어 안열려 어? 어 어 아저씨 어디갔어 뭐야 뭐야 뭔데 에? 에? 어 뭐야 여 열어주세요 반대편으로 가야되나? 어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뭐야 아저씨 저기있어 어 문이 안열리는데요? 아 아저씨 혹시 문 문 열고 뛰어올거죠? 으음 그럴 줄 알았어 아저씨 뛰어올줄 알았어 저 아저씨 아저씨 뛰어올줄 알았어 자 다른걸 다시 찾아옵시다 오우 야저씨 무섭개시리 어? 이치가사키? 어 잠깐만 아 맞네 아아 이거 이름은 계속 달라지네 니노주카 아아 이름은 바뀌네요 영마다 이름이 있어서 어? 이상현상 있으면 돌아가는거잖아요 맞죠? 뭔가 갑자기 여기 봉이 녹슨거 같은데? 원래 이렇게 녹슬었나? 돌아가 일단 문이 이상하니까 돌아가 아 아 뭐야 어? 이상하면 돌아가던거 아니었나? 뭐야 문이 잠겨있는데? 설명도 없이 이렇게 간다고? 뭐지? 이상현상은 앞으로 가는건가? 앞으로 왔어요 안녕하세요 니노주카 다시 집중해서 보고 이런 비슷한 게임을 할때마다 제가 늘 얘기하는게 있는데 이런 비슷한 게임을 할때마다 이상현상이 없는게 더 어려워요 진짜 이게 맞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 그쵸 보니까 이상현상이면 앞으로 정상이면 뒤로 같은데 뭐 아무것도 없잖아 아 아니 그냥 아예 뒤를 못가네 어 그러네 뭐야 내가 뭘 찾는건 아니고 그냥 탐험하는건가? 탐험하는 형식인가? 이러면 굳이 뭘 찾을 이유가 없는거 아니야? 어 두번째 뭐야 두번째야 똑같이 두번째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규칙인가? 음 뭘까요? 이래도 앞으로 저래도 앞으로 심지어 닫혀있는거면 못가게 하는거니까 닫혀있어서 못가게 하는거니까 근데 제가 뭘 찾는다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막 클릭할 수 있는 그런건 없거든요 체험용인가? 이 정도면 약간 체험용에 가깝거든요 아저씨는 이 비밀을 알고있나요? 뒤로 또 못가겠지? 뭐 뒤로 또 못가 한번 찍고 가야되나? 다시 지나가볼게요 2번 또 2번이야 도르마무 어째서 도르마무? 갇혔어 꺼내줘 2번 말고 뭐가있지? 아니 이게 지금 2번 말고 뭐가있지란다 이상현상을 그냥 경험하는건가? 이거 나타날 때까지 설마 계속 이렇게 루프하는거 아니겠지? 안녕하세용 여기도 없고? 오! 뭐야 왜 문을 다시 닫어 뭔데 문을 다시 닫았어 문을 다시 닫았어 아 어 됐다 오! 아니 아저씨 아 아저씨 이러시면 안돼요 아 아저씨 이렇게 아 아 이렇게 허락도 없이 이렇게 막 찍으시면 안돼요 아 아저씨 아 유명인 봤다고 이러시면 안되지 아 갑자기 이렇게 찍으시면 어떡해 아 그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지금 혼자 왔는데 아 아 이런식이면 좀 곤란한데 혼자 계시니까 봐드리는 겁니다 아 어 근데 또 두번째 칸인데? 무서워 이 아저씨 앞으로 지나가다가 일어나는거 아니야? 아 아 아저씨 아 웃음소리야 아 아저씨 아 아저씨 너무 가까이서 찍으면 안돼요 모공 다 보여서 좀 필터 좀 씌워주시고 그러셔야 돼요 알겠죠? 막 올릴 때 막 못생겼다고 막 그런식으로 글쓰고 그러시면 안돼요 실제로 이 사람 실물별로임 막 이런거 쓰시면 안됩니다 알겠죠? 좀 가까이 가드릴까요? 아 아저씨 이렇게 가까이서 찍으시면 안되는데 아 아 뒷문이 안열려요 아이 뒷문이 안열리게 돼있어 아 아 동영상이였어? 아이 아저씨 그 필터 아이 뭐 같이 찍어드릴까요? 아이 그건 아니에요 쓰읍 같이 찍을 생각은 없나봐 아 아 가는 모습까지 쓰읍 다음에 봐요 그 이상하다고 쓰고 글쓰고 그러면 안돼요 안녕 안녕 아이 자 다음 음 세번째 칸이다 아 이게 이상현상을 만나면 다음으로 진행이 되는건가 보다 그니까 계속 앞으로 가서 이상현상이 나오면 다음 칸이고 뭐 이런건가 본데 근데 애초에 뒤를 돌아가는 선택지가 없어서 찾는다는 느낌이 아닌데 그러면 뭐지 또 세번째 맞네 아니 뭐 게임이 내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없어? 뭐지 자리에 앉는다거나 오 오 오 뭐야 자리에 앉을 수 있네 뭐야 아저씨 옆에 앉아야지 아 아저씨 아저씨 아까 그 사진 찍는 아저씨한테 좀 앉을걸 그랬네 왜 어색 여기 통통 비어있는데 부담스럽게 옆자리 안기 아저씨 전 Nacht 보이시나? 말해도 대답을 안 해주네 가자 특별한 건 없으니까 어? 어 이거 뭐야? Do not look back? 어 뭐야? 뒤돌아보지 말라고? 어?! 어? 으으응 우 이상한소리 나! 이상한 소리나 어어어 뭐야. 뒤에 막 흐에에에에에에에잉 이러면서 뭐가웠는데? 뭐야. 어? 네 번째. 전광판은 항상 보고 가야되겠네요 어이씨 뭐야 아 좀 솔직히 살짝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잘 참았다 살짝 궁금했던데 그랬으면 죽었겠죠 이게 뭐야 두낫 오픈? 어 그러면은 어떡해? 구다사이 그러는데 어 누구 없습니까? 다레카 누구? 문 열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저기요 도와주세요 어? 어 씨 깜짝이야 씨 다레카 이마센까? 아무도 없습니까? 목소리 이상해져 점점 어 됐다 갔다 갔다 오 뭐야 목소리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았는데 오 이게 딱 호기심 어어어 깜짝이야 어우 어어 어이 어이 하 하 어 깜짝 놀래라 어 뭐야 갑자기 물이 차오르네 오 달리기가 빠른데는 이유가 있었네요 8번까지 있으니까 얼마 안 남았다 어 근데 아까 전 칸에 있는 아저씨는 어떻게 됐으려나 어 어 어 어 어 부딪치면 안 될 것 같애 어 으 이상한 소리나 으 왜 다음은 죽을 것 같애 잘가세요 자 일곱번째 나왓타 다음 그대로 나왓타 다시한번 쫓아올빌인데? 나가면 나가면 쫓아올 빌리인데? 잠깐만 뭐라고 써져있는데? Do not Back? 아 뒤돌아보지 잠깐만 Don't look Do not Look away? 빨리 잠깐만 저 저 저 저 쫓아올 빌이 날것처럼 생기긴 했어요 여성분 으흠 느낌이 개무서워 나 이런거 너무 싫어 숨바꼭질 개싫어 쇼 쇼 쇼 쇼 자 좀만 더 멀리 으아 빨리빨리빨리빨리 문 여는거 왜이렇게 느려 갑자기 자 마지막이다 지하철이 길군 어 아 아씨 아아아아 잠깐만 좀 가까이 오잖아요 자 잠깐만 꼈어 야 이거 야 잠깐만 나가는거 맞냐 이거 야 잠깐만 아 잠시만요 아우 야 나가기 너무 늦었는데 으아아아 아 에이 죽었다 아 아 바로 뛰어 나갔어야 됐는데 아 아니 불이 꺼졌을 때 움직이니까 내가 불 꺼지는 타임 아니 불 켜지는 타이밍에 맞춰서 도망을 갔어야 됐는데 그걸 못했네요 어 오케이 뭐 이상현상 하나 더 보죠 뭐 아 아 뭐야 이거 이상현상이 이거 하나인가 이건 뭐 이지하네 어 아 좀 지나갈게요 어 어 아 뭐야 아 나가지 말라고 써져있어요? 아 나는 아까처럼 똑같이 그냥 지나가도 되는줄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괜찮 밑에 글을 못 봤어 특이한거 없었지 특이한거 없었지 이상현상을 아까랑 똑같다 아 밑에 영어를 못 봤구나 내가 여기서 그럼 좀 시간을 보네 아저씨 아저씨 그 어디역까지 가세요? 여기가 얼마나 위험한 열차인지는 알고 타셨나요 아저씨? 아저씨 맨날 가방이 똑같으신거 같네 머리숱도 여전하시네 어우 근데 지하철이 불이 너무 밝다 이거 근데 이 이상현상이 내가 찾고 싶어서 찾을 수 있는게 아니잖아 좀 시간차로 나오나? 좀 머물다보면 나오려나? 어 아 아 아 놀래라 아씨 놀랬어 아씨 놀래라 오 깜짝 놀랬네 아 오 그냥 정육점 불빛? 오 일단 지나가 아 응 여기도 아무것도 없겠죠? 어우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나 이렇게 땀을 나게 하는거야 어우 인중에 땀이 예쁜지 일단 두 번째 칸이 왔으니까 칸이 오어어 이게 무슨 일이죠 갑자기 하늘로 치솟는 지하철 망했다 어떻게 올라가지 어 내려간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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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텔라블레이드야 뭐야 이거 깜짝 놀랐네 세번째 이건 아무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죠 이어서 세번째 또 이어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나가요 오 뭔데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오 다른 데서 손 또 나온다 뭐야 밖에 거인이 있나 갑자기 달려드는 거 아니겠지 갈게요 보인 아저씨 빠빠이 네번째 어 그래도 새로운 현상을 많이 보는데 솔직히 그 하얀 마네키 같은 게 난 제일 무서운데 일단 그대로 오 여기 왜 문 열려있죠 오 이상한 소리나 오 가도 되나 갈게요 가도 되겠지 두난 무브 왜니 아 밝을 때 아 깜짝이야 밝을 때 움직이지 말라는데 아 깜짝이야 아 반대로 움직였어 아 반대로 움직였어 밝을 때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거 봤는데 아 씨 아 나 놀래라 아 놀래라 일렉트릭 사인 어떻게 어떻게 해줄까 전광판이 근데 한두 개가 아니라서 어떤 걸 보고 있어야 되나 다른 게 없는데 뭐지 전광판 이거 말하는 거 아닌가 아 그냥 시작할 때 팁인가 아 아 앞으로의 그 현상을 이 전광판으로 확인해라 아 근데 나는 미리 알았죠 저런 거 없이 미리 깨달았기 때문에 어 뭐죠 그냥 가도 되겠지 어 문이 없는데요 아니 이게 뭐죠 문이 없어 아 이거 뭔데 갑자기 왜 이래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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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아저씨도 없어 어 문 열려있어 어 근데 내리면 안되잖아 뭐야 내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어 맞아 가도 될까요 이상한 형체가 있는데요 이상한 형체가 있는데요 이상한 형체가 있는데요 다른 열차 어 뭐 여기가 문인가 이상한 소리나는데 여기도 문이 없어 근데 아니 뭔데 아니 뭔데 이게 이게 뭐죠 다시 나가 다시 나가 어 클릭이 달리기네 어 여기 있다 아 이쪽에 있네 아 오케이 아유 아유 찾았다 문이 따로 있었네 문이 따로 있었네 다른 문이 있었어요 같은 느낌으로 여기였어 아까 우리가 들어간 데는 여긴가 여기였는데 이쪽에 문이 있었네요 어 어 그러네 손잡이가 흔들리네 그러네 손잡이가 흔들려 어 근데 저기도 흔들리는데 뭐지 어잉 어 손잡이가 이상현상은 맞았군요 여러분 잘 찾았어요 도장 하나 꽝 이상현상을 찾는다기보단 이상현상을 경험하는 게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이번건 약간 좀 찾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일직선이라서 약간 경험이 맞는데 그전에는 찾아가지고 내가 선택해서 길을 갔는데요 이거는 찾기만 하는 경험 수준 아무도 없으니까 다시 갈게요 이번에도 뭐 없으니까 아 뭐지 뭘까요 그냥 가도 되겠죠 와 근데 지하철 달릴 때 문 열리면 개무섭겠다 진짜 그냥 가도 돼 이런건 진짜 무서울 것 같아 세번째 세번째도 그냥 통과 아 일단 여기 2칸은 없고 어 아저씨 아저씨 그거 적당히 드셨어야죠 아유 낫수를 저녁을 고개 숙인거 아니야? 아니야 아저씨 목이 없는거야? 뭐야 도망칠 수 있는 공간은 없으니까 아마 죽진 않을거 같기도 한데 설명이 없는거 보면 죽는건 아닌거 같고 어? 어? 잠깐만 화면에는 아저씨가 있는데 너 누구냐? 점점 가까이 온다 화면에는 아저씨가 앉아있어 너 뭐야 여기 앉으면 될까?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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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한테 오는거 같은데 일자로 오는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뭐 방향이? 나한테 오는 느낌 안들어요?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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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가 아니라 나한테 오는거 아니에요? 오 이봐 이봐 아닌가? 일자로 가는건가? 어 일자로 가는거구나 아저씨가 맞아? 잘가시오 목없는 청년 난 가겠소 잘가시오 됐다 네번째 갑니다 네번째 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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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아이씨 놀래라 뭐하세요 움직인다 오우 그거 생각나 저기 반반 반반 생각나는 구도구만 눈 찌르자고 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직원 문이 닫혀있어서 아쉽게도 열려있었으면 제가 찔렀을텐데 반반 유치원 다섯번째 이게 내가 이상현상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은 숫자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이든 없든 그쵸 어쨌든 한 번은 경험을 하고 지나 가야 하는 분이 뭐죠 지옥행열차인가요 연기가 차는데요 문이 안열려요 일단 앉아 비상대피 매뉴얼 일단 자리에 앉아서 침착하게 기다리는 거야 내려야 되나 내려야 되나 아우씨 놀래라 아우 놀래라 내리려고 했는데 아우 아우 너무 깜짝 놀랐네 그러게요 내리면은 지옥이었을 것 같네요 여섯번째 아우 너무 깜짝 놀랐다 내릴까 말까 고민하던 사이에 다행히 문이 닫혔어 아니요 아까도 옆문이 열려있을 때 지나쳐서 가는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혹시나 이것도 싶었죠 오케이 뭔가 이상현상을 보면서 가기는 해야 되겠네 경험을 못하면 계속 같은 칸에서 머무니까 어 또 나왔다 찾아야 해 어 뭐야 너 어 어 그래 안녕 눈이 마주쳤다 잠깐만 자 아 오지 말라고 아까 봐서 그렇구나 저 아저씨 지나갈게요 죄송합니다 지나갈게요 오우 무서워 얼굴 어 저건 뭐지 바닥에 어 이게 뭐지 894 뭘까요 이게 894 8걸음 9걸음 4걸음 해볼까 여기서 기준이지 1 2 3 4 4 5 6 7 8 1 2 3 4 5 6 7 8 9 1 2 3 4 아닌데 1 2 3 4 5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여기 뭐가 있니 아닌데 여기 앉아 아닌데 뭐지 문 여는 횟수요 클릭을 8번 해야 되나 자 음 이게 뭐야 모르면 그냥 지나가도 되긴 해요 사실 이게 지금 8번째 칸 1로 가면 9번 아닌데 칸이라는 건가 뒤로 가라는 건가 일단 가볼까요 8번 뒤에 문을 열어봐 아닌데 이때까지 뒤는 안 열렸으니까 설마 여기도 안 열리면 다른 문이야 맞네 나가는 문 찾는 거네 나가는 문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 한작 기준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1 2 3 문을 기준이겠지 1 2 3 4 5 6 7 8 다시 1 2 3 4 5 6 7 8 아홉 하나 둘 셋 넷 이건가 아닌데 다 눌러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문 상호작용이면 아저씨 아저씨는 정답을 알고 있지 아저씨는 알려줘 창문은 아닐 거 아니야 창문으로 나가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아저씨 그 반대편 아저씨 문 좀 열어주세요 콩콩콩 아저씨 아저씨 문 좀 열어주세요 그 핸드폰만 하지 마시고 갇혀버렸어 아저씨 클릭인가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는 알고 있어요 문을 다 클릭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일일이 클릭을 해야 되나 이거 근데 클릭 개념이 아니던데 달리기던데 이렇게 누르면 숫자 숫자가 써있는 거 근데 화살표 모양으로 보면은 여덟 번 아홉 번 네 번 이거 같은데 이거까지 세는 거 아니겠지 창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구 여덟 다시 아홉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구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이 문 아니야 이게 지금 아 이 문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두 가지 문 말하는 건가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이게 시작점인가 보구나 시작점 근데 왜 가운데 있지 잠깐만 그럼 어디 일로 들어왔으니까 저긴가 문 열어 잠깐만 여기가 여기 팔 진짜 두들기는 거 기준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구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구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오 맞았어 맞았어 대박 오 두들기는 거네 대박 대박 똑똑똑 오 근데 여긴 어디야 천국으로 가나요? 나는 천국으로? 뭐야 또야 또 깜짝이야 또야 도착인가? 아니야 아까도 안 내렸잖아 8번이긴 한데 내리는 거 맞아?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의심 어 맞네 아 맞네 내리는 거 맞네요 와 나이스 나이스 내렸다 어우 근데 중간중간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다시 시작했는데 그 마네킹 관련은 안 나오네요 겹쳐서 그런가? 겹쳐서 그런가? 아 그래도 중간에 깜짝 놀라서 문 열리는 소리가 제일 무섭네 소리가 커가지고 어? 어? 9번 뭐야 어? 어? 아 맞네 이상현상이구나 9개 남았다고? 어 잠깐만 그럼 나 많이 본 건가? 총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다 보고 가죠 이어서 볼게요 이상현상 9개 정도면 뭐 금방 보지 않을까? 모든현상 다 보면 좋구요 아 아 아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어우 쳐다보면 쫓아오는 애라 아니 안 쳐다보면 쫓아오는 애라 최대한 빨리 어 여기도 이상현상을 보고 가야 되네 아까 중간에 죽었을 때 나타나던 이상현상도 있을 수 있으니 유의를 좀 하고 유의를 좀 하고 뭐가 있지? 이상현상을 발견해야 돼 음 음 음 음 음 음 이거 또 그거 아니겠지? 눈깔이 아니 뭐가 있을까? 그림 바뀌고 이런 건 아닌 것 같던데 약간 움직이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엔 8번 출구 때는 그림이 좀 바뀌는 감이 있긴 했지만 어 희금이는 그대로 희금이는 그대로 오 오 얼굴이 떨려 오케이 발견 다음 뭔 소리야 일곱 개 남았어요 오케이 패스 꼭 봐야 하는 거는 표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어때요 히트도 안 주려나 설마 뭐 그런 건 아니겠지 음 일단 갈게요 여기도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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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어 아 아씨 놀래라 아씨 놀래라 아 아씨 아 깜짝 놀래라 아씨 아 깜짝이야 아 자 다음 이상현상 어허 근데 와 유리창 진짜 깜짝 놀랬네 자 지나갈게요 이상현상 이상현상은 뭔가 약간 크게 울리는 그런게 있는데 모르는대로 일단 지나갑시다 어었 어허 뭐야 어. 손 개 커 어어 오오 엎 어어 어어 앟 각자네 으어 아 ㅁ 어허 어어 어어 쒤 아 아이 그런것도 왜그러세요? 저 가방에 내두세요 인중에서 땀이 나 지나갈게요 아니 되게 하찮은 이상현상이 있을수도 있어 내가 발견을 못하고 지나가는걸수도 있어 보면 아까처럼 뭐 이 지하철 손잡이가 크게 흔들린다거나 그런거 발견 못하고 지나가서 지금 계속 랜덤으로 바뀌는걸수도 있거든요 어 어두울때 움직여 어두울때 어두울때 움직여 부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근데 이대로 가는거 맞아? 부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어떡하지? 엄마야 비켜줄래? 토치인가? 오 됐다 그냥 가면 되는 거였어요 이것도 그냥 갑시다 자잘한 거는 마지막에 봐도 돼 크게 터지는 이상현상 오 이상현상을 하나 더 발견하라는데 이상현상을 꼭 찾아야 하는 거는 다 저기 붙어있네요 내가 찾아야 하는 거 똑같고 똑같고 똑같아 아저씨도 똑같아 어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르지? 창문도 한 번씩 보고 창문엔 다른 게 없죠? 헬로 뭐지? 뭐지? 뭐가 다른 거지? 이상한 게 보였다고? 근데 찾으면 이거 없어지지 않았던가요? 찾고 나면 저 노란색 없어졌던 거 같은데 잠깐만 처음부터 처음 위치부터 자 주변을 쓱 살펴 창문 아무것도 없어 여기 창문 아무것도 없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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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거 없고 문 이상한 거 없어 이상한 거 없고 이거 포스터도 문제 없고요 똑같고 창문 아무 일도 없고요 아저씨도 평온하고 아저씨 아저씨 머리숱 머리숱이 다른 거 같은데요 창문에 비치는 머리숱과 실제 머리숱이 좀 다른 거 같은데요 이게 다르지 않을까 아 아니 머리숱이 좀 다르잖아 누가 봐도 다른데요 아 이게 이상현상이 아닌가 아 게임으로는 뭐 이상현상처럼 만들어 놨을 수 있겠지 아님 말고 아님 말고 덤보문어도 아니고 여기도 아무것도 아니고 틀린 게 뭐가 있지? 이게 클릭보다 쳐다보기만 해도 되는데 어 뭐야 눈알 눈알이 없어 아 그렇구나 눈이 뻥 뚫려 있었구나 아 오예 오예 감사합니다 포스터 생각을 못했군요 위에 포스터 생각을 못했네 아 머머리 때문에 내가 무시하고 갔군요 허허허 머머리가 너무 잘 보이는 바람에 허허 허허허헛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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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갔을 때도 아무 일도 없어 그러면 그냥 가도 돼요 일단 다시 가 여기도 뭐 있다 맞네 이게 꼭 찾아야 하는 게 있으면 이 포스터가 붙어있고 다 찾으면 이게 없어지는 거네 또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찾아야 할 게 있나 봅니다 이게 뭐야 쿠키오미 쿠키오미가 징그러워졌어 두 개 남았다 갈 때까지 아무 일이 없다는 건 그냥 가도 된다는 거 아 이게 뭐야 지수들 와 팬미팅 일어나는 거 아니겠지? 너무 싫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마네킹 지수들 지하철 팬미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지하철 한 칸을 통째로 빌려서 통째로 빌려서 다들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있고 움직이지 마세요 마네킹 제일 싫어 공복게임 소재에 자주 나오지만 제일 싫어 어? 어 뭐야 안 열려 뭔데? 어 나도 같이 앉아? 어 빈 자리가 없어 아 누구 한 명 자리 좀 비켜주실래요? 한 명만 자리를 좀 비켜주시면 아 여기 앉으면 되겠네 자 나도 마네킹 뭔 소리야 뭐 지잉 소리 나는데 뭐지? 어 열렸다 오오 무서워 쫓아오는 거 아니지? 쳐다보는 거 아니지? 어 오케이 하나 남았다 일단 그냥 지나가고 또 아무 일도 없어요 일단 지나가고 어 뭐지? 뭐지 이 꼬마? 어 뭐지 이 꼬마? 어 어 어 어 어 사가시대 찾아보래 사가시대 사가시대 어 뭐야 찾아달라는데 갑자기 숨바꼭질? 다음 칸에서 찾으라는 거야? 뭐지? 뭐 어디 사진에 숨어있어? 뭐지? 다음 칸에 넘어가서 찾아달라는 건가? 어 찾았다 찾았다 꼬마야 숨바꼭질 끝 다 찾았다 어 채로 멈춘다 멈춘다 와 다 찾았다 다 찾았다 어우 전 여기 너무 무서우니까 이쪽으로 내릴게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어 어디가? 어 수고하셨습니다 어 뭐야 내가 움직이는 거야? 어 뭐야 뭐지? 지는 딩인가? 개찰구 밖으로 나가면 되나? 카드도 안 찍고? 어 어디가 길이야? 여긴가? 어 이거 8번 출구 모양이랑 너무 똑같은데? 에? 뭐야 여기서 갑자기 8번 출구로 이어진다고? 어 어 안 움직여도 돼요 어 여기서 8번 출구로 이어지네 8번 승강장에서 내려서 8번 출구로 나가는 길까지 다 찾았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좋아요 아저씨 걸어간 소리 진엔딩까지 다 봤습니다 지금 이상현상을 모두 다 본거네요 어쩌다보니 한두번 죽다보니 다 보고 끊는데요 나이스 나이스 좋았어요 좋았어요 어 기차 들어온데 아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군요 아 재밌었습니다 와 좋아요 좋아요 아 근데 중간중간에 막 무서워가지고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할맛이 낫네요 오케이 8번 승강장은 여기까지 아 공포게임에 새로운 장르가 생겨서 너무 좋아요 저는 마음이 너무 편하거든요 그래도 다른거에 비해서 마음이 좀 편한 정도 어쨌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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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